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 폭정이다, 부동산 테러다, 이런 극단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는 지자체장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죠. 국토교통부가 해명에 나섰지만 신뢰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번에 제주도 공시가격 검증을 맡은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정수현 교수와 함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시가격 논란이 워낙 많은데 이번에 제주도 공시가격 검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원이 조사했던 거죠? 그걸 다시 본 건데. 맞습니다. 뭔가 아주 많이 잘못했는데 다시 봤잖아요? 어떻게 검증을 하셨어요? 일단 2020년 4월에 감사원에서 개별 주택, 온 나라의 모든 단독주택 중에 10% 정도가 토지와 건물 간의 역전 현상이 있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건물이 없는 토지와 그리고 건물이 있는 토지 건물을 합한 것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나대지 가격이 더 낮아야 되는데 그런데 주택 공시가격이 더 낮은 그런 역전 현상이 있어서 그 10%를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뭘 잘못했는가를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마을에 한 100채 정도의 집이 있으면 그중에 한 20채가 표준이라고 해서 표준 단독주택? 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이 그것을 먼저 가격을 산정한 다음 그걸 가지고 비율표를 만들고 그 두 개를 곱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별 주택 공시가격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문을 가졌던 게 왜 개별 주택 공시가격만 잘못일까 표준 주택과 비준표를 곱해서 만든 것인데 혹시 표준 주택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표준 주택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표준 주택에도 역시 10% 정도의 역전 현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10%를 대상으로 그게 이제 저희 제주도는 439개입니다. 표준 주택의 10%를? 그렇습니다. 439개를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6개월 정도 조사를 했고요. 현장을 누비면서 하고 여러 가지 가격 자료들을 검토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는 사실 가격 역전 현상을 조사하려고 했던 건데 가는 곳마다 현장을 가보니까 자꾸 폐가가 나오고 폐가가 나오고 살지 않는 버려진 집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다녀보니까 카페가 나오고 주택인데 카페로 돼 있고 비주거용 부동산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과세 평가하는 방법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분류가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면적이 틀린 거 그러니까 딱 눈으로 봐도 이건 한 30평짜리 집인데 10평으로 기록이 돼 있고 그거는 일반인도 금방 잘못된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사진으로 현장 기록을 남기고 또 와서 네이버 지도로도 보고 그랬는데 이제 절도 있더라고요. 절도 주택으로 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이면 종교시설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주택으로 볼 수가 없죠. 없는데? 네. 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표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한국부동산원하고 국토교통부가 원래 표준 주택을 자기들이 선정해서 조사한 다음 가격을 지자체 공부원하게 주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걸러냈어야 되는데 걸러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현장 조사를 안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저를 주택으로 보면 현장 조사는 안 한 거죠. 그렇죠. 뭐 해냈을까요? 공무원님은? 그래서 설마 건축물 대장만 봤을 리는 없겠지. 왜냐하면 표준 주택 조사 산정 업무라는 것은 조사 및 산정이기 때문에 현장 조사 및 가격 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반 이상의 업무가 현장 조사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큰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이 공시가격 자체 일반 주택의 경우에 아파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공동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경우는 어떤 정도의 오류가 보였어요?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우리 제주도는 1.7% 상승했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상승률을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랬더니 이제 180% 오른 데도 있었고요. 뭐 가격 상승이야 뭐 그쪽에 어떤 공시가격이 180% 오른 데 있었고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 거기에 개발 호재가 있었나라고 생각하고 뒤져보기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라인별로 어떤 라인은 오르고 어떤 라인은 내려가고 그런데 깊숙이 들여다봤더니 이제 평형별로 어떤 건 올리고 어떤 건 내려놨더라고요. 그거는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시던 국토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평형별로 가격이 내렸고 어떤 평형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공시가격 드는 거 아니냐 그 검증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국토부에서 반박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거래 자료라는 게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발표하시는 실거래 자료가 있어요. 그 해당 단지에 대해서 실거래 자료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둘 다, 그러니까 두 평형 모두 2% 올랐습니다. 그래요? 지금 화면에 좀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한번 좀 화면을 보고 짧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오른쪽에 저 노란색이 바로 제가 이제 계산한 겁니다. 6층부터 13층까지를 로얄층으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실거래 가격 2020년도를 가지고 평균을 내봤더니 저는 이제 5.94억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올랐죠. 그리고 또 저게 8억이라고 또 보셨는데 국토부는 이제 7.85억이라고 보셨는데 7억 8,500억. 2020년에 8억이니까. 어쨌든 제 기준에서는 이제 오른 거란 말입니다. 국토부는 시세가 내렸다고 조사를 했고 교수님은 아니다. 그것도 좀 올랐다. 이런 거죠? 그런데 저 7.85억이 뭐냐 하면 저게 저층의 거래예요. 아, 중요한 로얄층이 아니고? 로얄층이 아니고 저층 거래입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찍은 거는 로얄층입니까? 저는 로얄층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고요. 층별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저쪽에서는 여러 가지 시세가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실거래도 봐야 되고 KB 시세도 봐야 되고 테크 시세도 봐야 된다 그러셨는데 KB 시세는 저 호가 조사고요. 테크 시세는 한국 부동산원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거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만약에 국토부가 본인들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저는 저 마이너스 11.5%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국토부가 맞지는 않은데 맞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어떻게 52평짜리는 11.5%의 호시가가 떨어지고 33평짜리는 6.8%가 오르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토부에서 제시하신 8억에서 7.85억으로 떨어졌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자기들 자료를 가지고. 그럼 저건 마이너스 2% 떨어진 겁니다. 국토부 자료로만 하면 국토부 자료조차도 마이너스 2%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럼 마이너스 2%인데 우리 매년 현실화율이 얼마냐면 올해 1.2% 상승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2% 1.2%니까 마이너스 0.8%만 떨어져야죠. 그렇다고 해서 또 거기다 알파라고 해서 9억 이상이냐 이하냐 이런 걸로 하셔도 이게 저렇게 크게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계산이.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겼을 거라고 교수님은 보십니까? 왜 그랬을까? 저 단지가 10개 정도의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가 또 이렇게 일자형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꺾어진 약간 조망이 각기 다른 이렇게 기억자 모양의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주장하는 건 향과 조망에 따라 동시 가격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제가 10개 동을 전부 다 가격하고 면적을 깔아보니까 그냥 다 53평은 모두 다 11% 내렸고 그리고 33평은 무조건 6.8%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잡은 건 110동인데 110동은 꺾여져 있어서 두 평형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한 라인은 오르고 한 라인은 내리는데 다른 동은 그냥 모두 다 한꺼번에 오르고 6.8% 왜냐하면 거긴 33평만 있거든요. 다른 동은 53평만 있으니까 다 11%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면적만 가지고 공시가격 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라인의 특성의 차이를 감안했다고 말은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은 면적입니다. 면적만으로 단순하게 했다. 사실은 갤러리아 폴에도 그 라인별로 면적하고 공시가격을 늘어나 보시면 갤러리아 폴엘은 어떤 아파트인가요? 갤러리아 폴엘은 강남의 아주 서울에 있는 비싼 아파트죠. 서울숲, 제가 조금 위치를 모르겠는데 하여간 굉장히 비싼 아파트인데 그때 12층부터 24층인가가 한꺼번에 가격이 다 똑같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공시가격 도대체 어떻게 매긴 거냐. 그러면서 그쪽에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1라인, 2라인, 3라인별로 조망이 달라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그게 라인별로만 이렇게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면적하고 공시가격으로 이렇게 쭉 탑으로 쌓아보면 결국은 1라인, 2라인, 3라인 면적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면적만으로 했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하게 조사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공시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세금, 국민연금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제주도 검증을 하셨고 기왕에 제주도 외에 아까 갤러리아 포레도 했지만 다른 전국적으로 보면 또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을까요? 전국적으로 이제 펜션 얘기 나왔었는데요. 사실 제가 펜션 찾아낸 거를 사람들이 놀랍다고 하지만 그냥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우리 포탈 있어요. 공공포탈. 공공포탈. 데이터 쩜지오 쩜 k-r 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셔서 그냥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키워드 넣으시고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 그런 다음에 그 엑셀 자료에서 단지명이 나오는데 단지명에 컨트롤 애플에서 펜션을 찾으시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200개가 걸려 나옵니다. 저희는 한 제가 30개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현장 조사를 해서 실제로 영업하는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11개를 찾아낸 거죠. 그러면 펜션을 하는데 실제 그 펜션이 등록이 공동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혹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 말씀드리면 사실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매년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주택으로 사용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용도가 전환되기도 해요. 그래서 매년 그것이 무엇으로 과세되어야 되는가, 이걸 현장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옛날에 처음에 건물주가 그것을 주택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그것만 따라간다고 하면 일단 현장 조사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국토교통부 훈령이나 조사 산정 업무 요령에 의해서 공무원분이 행정 조치를 당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썩어놓으셨어요. 그래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등록은 잘 관리, 감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그래서 저희가 권한을 차라리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거의 한 198억 정도가 매년 공동주택 조사에 쏟아부어지고 있는데 그거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현장 조사... 공식 가격 조사를 지자체에 넘겨달라. 그렇죠. 그런 거를 자꾸 그렇게 그냥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거 데이터만 가지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 돈 가지고 제대로 한번 조사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동안의 공식 가격 산출 근거를 왜 이렇게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그분들한테 좀 여쭤봐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공시제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3개가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세 쪽은 특히나 모든 납세자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 하면 공정하겠지라고 얘기를 믿고 싶죠. 그런데 우리 공정하니까 믿어줘.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게 아니라 투명하게 근거를 보여줘야 공정한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투명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드러내서 보여주려면 정말 부끄럽지 않은 결과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문성이 부족하면 투명성이 떨어지게 되고 투명성이 떨어지게 되면 공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의심받는 거고. 지금 상황이 딱 그런 거네요. 그래 보입니다. 그러면 개선 방안, 어떻게 하면 가장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자꾸 지자체로 이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자체가 잘할 수 있겠느냐, 정치적인 것에 휘둘리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중앙정부가 맡아서 하고 있는 지금도 공시가격은 정치에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자체가 하더라도 세 가지 조건은 지켜줘야 됩니다.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것을 지역에서 지방방송으로 전부 다 송출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과세국장은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반드시 따가지고 있어야 되며 그것을 납득이 가게끔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면 의회에서 지탄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자체로 이왕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까지 투명성을 가지고 할 건지 그거는 제도화되어야 됩니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정확하게 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공시가격 문제 거의 조세저항 수준인데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수현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